안녕하세요. 마마무 플러스입니다. 지금 연습하다가 저희가 오늘 우리 무무들한테 두 마리 토끼 응원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두 마리 토끼 응원법을 알려드리려고 갑자기 찾아왔어요. 저희가 응원법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. 매일 마마무 플러스 팩크 오시는 사람 오시는 분 오시는 분 오시는 분들 같이 두 마리 토끼 해주셔야 돼요. 아셨죠? 이 두 마리 토끼가 어머니 풀무성이 없잖아요. 맞아. 오늘 최초 공개 이거 언니 다 들어? 최공 다 들어? 아니, 여기 보면 우리 여기 따라야 돼. 여기랑 여기랑 여기 여기 일단 인트로 보니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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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채우자 해봐요 다 같이 이거랑 한 번만 복습 복습 모모들 한 번만 한 번만 더 복습 자 셋 넷 다 같이 에이홀피 따가 진두마린토끼 날 따라 따라해 오케이 좋아 복습 좋았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어 이런거 어떻게 하자 어떻게 생각하겠어 여긴 일단 해보자 어? 여기가 피어가네 아 여기 일단 저희가 천천히 공개하자 그냥 하자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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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고 호 엘 엘 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냥 우리 흠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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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브릿지 부분 브릿지 부분에도 따라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를 한 번만 더 해볼 수 있어요 오케이 가볼게요 여기까지 삐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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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3, 4, 4 부모들 따라하고 있어요? 부모들 따라하고 있어요? 뭐라 하셔요? 어... 웃고 있어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자 한 번 더 자 우리 내일 한번 뚜시뚜시 해봅시다 뚜시뚜시 1, 2, 3, 4 오케이 안녕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